국내 IT 전문기업 이포넷이 오는 16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통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체리는 이포넷이 두나무, 어린이재단, 이노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선정된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이포넷은 해당 프로젝트 3개 과제 중 중소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체리서비스는 기부금이 모금되고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기부금이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기부금 유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같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BC카드와 포인트 기부 연동에 나서는 등 파트너사 확장을 통해 기부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포넷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부 분야야말로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유용한 기능을 확장 개발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포넷은 올 1월 람다256과 업무 협약을 맺고 람다256의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통해 기부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포넷, 블록체인 기반 기술 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 제공은 람다256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체리는 앱을 깔고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을 충전해놓고 필요할 때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종합기부 쇼핑몰 성격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이포넷은 체리 서비스가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기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람다256은 체리가 블록체인 대중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에 루니버스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포넷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24년 동안 금융지급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체 블록체인 연구소 엠브레인을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람다256의 루니버스는 데프 사용성 문제를 크게 개선하며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파트너사의 지속 확장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